시라솜이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? ​에? 무슨 소리 안들려?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울고 지랄이야? —내래 시라솜이야 오오오 시라솜이 그 내래 내래 이 10년 동안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을 해서 그 님자들 꼭 이렇게 했어야 됐네 쌍갓나 이 길 가면 안 돼서 그 길 이렇게 딱 가져가야 속이 우려냈네 쌍갓나 이들 저 새끼가 돌았나 이 비용신 새끼 시라소니 돌아왔구나 반갑다 근데 그 손으로 뭘 어떻게 하겠냐 해바라기 아줌마 얘기는 들었다 그 딸내미 얘기도 들었고 이게 슬퍼서 어쩌냐 이 시라소니가 더 슬프게 해 죽어서 어디 갔나 했더니 니가 가지고 있었구나 길카고 우리 투하니 면상 길게 만든 놈이 누구네 그래 십새끼야 내가 그랬다 꼽냐 니 보라 평진이 님자는 그 그지라 날래가라 뒤지고 싶네 저 비용신 이 새끼 저 참나 그 님자 비용신이었네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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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되려뒀으면 볼을 받는거이 세상에 이치 아이가네 그 알간 지금부터 이 시라소니가 볼을 딜테니까이 그 알간 딸기 받으라 프렌레레레벌식 이거이 딸기 딸군아야 받으라 붙어 왼 simple 그리고 감사합니다.